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소송참가죠. 그리고 재심청구인데 제3자의 소송참가는요. 우리가 앞에서 제3자의 원구적격에 대해서 배웠죠. 예를 들면 갑도 신청했고 의도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갑에게만 인용처분을 해줬는데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갑에 대한 인용처분을 그랬을 때 소송 당사자가 을이 됐을 때 갑은요. 을이 제기한 소송 때문에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취소될 위험에 빠져 있죠. 이럴 때 갑이 을이 제기한 소송에 참가할 때 제3자 소송참가 되는 겁니다. 개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런 제3자 소송참가를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선포 29조 1항 취소 판결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제3자를 보호해야 되겠죠. 왜? 29조 1항에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 이걸 대세효라고 불러요. 제3자효라고도 불릅니다. 따라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 계속 중일 때는 16조 소송참가 이미 종료했을 때는 31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3자 소송참가에서는 조문을 벗기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의 법적 지휘입니다. 당사자의 법적 지휘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양건으로 3번이 하나 빠졌네요. 양건으로 3번에 참가인의 법적 지휘가 있어요. 참가인의 법적 지휘는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휘와 유사다. 이 결론 정도는 알아두십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기본강의나 사례용 실정강의를 찍을 때는 PPT에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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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송